안녕하세요. 러키더키입니다. 오늘은 단어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국 나이 6살인 제 딸이 영어 유치원에서 스플링 퀴즈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러키더키 TV 제 초창기 이론 강의 중에 이 표를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말씀은 리딩의 핵심 5가지 요소 중에 어휘에 해당하는데요. 아직 이론 강의는 거기까지 진행이 안되었는데 현재 파닉스 중이죠. 어휘 편에서는 이론보다는 실전을 먼저 진행하게 되네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딸이 올해 한국 나이 6세인데요. 가을부터 스플링 퀴즈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11월부터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가 있어서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무의미한 단어 암기를 반대하는 책류가 하는 엄마 입장에서 딸의 스펠링 퀴즈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영어 유치원 폴리가 저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경험은 이론 승배자인 제가 사교육 광풍인 한국에서 찾은 바로 제 타협안입니다. 이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저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은 듯한데요. 여러분께도 제 타협안이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이것은 저희 아이가 시험을 본 것인데요. 만점입니다. 이거 실화인가요? 놀이처럼 즐겁게 책류가 이렇게 말하고는 있으나 저도 솔직히 아이가 만점을 받아오니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것은 저희 아이가 이 스펠링 테스트를 정말 즐거워합니다. 저도 굉장히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글씨도 이 정도면 잘 썼네요. 평소에는 이렇게 잘 쓰지 않는데 공식적인 이런 시험에서는 나름 정성을 쏟는 분위기 파악을 좀 하는 친구네요. 6살짜리가 이렇게 단어 시험을 보고 게다가 또 누구나 다 맞는 만점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즐겁게 만점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주입식으로 달달 외우게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 이론적인 고려를 좀 했습니다. 제 아이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고려할 때 이 정도는 사실 거의 다 맞아주어야 잘 가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모로 점검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좀 섞어서 훈련을 했죠. 먼저 시간 순으로 어떻게 단어 시험을 연습시켰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것이 저희 아이가 시험을 봤던 영어 단어 리스트입니다. 유치원에서 매주 한 장씩 주죠. 앞뒤 이렇게 있는 일반적인 단어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어 유치원에서 시험 본 결과이고요. 이것들은 저랑 집에서 봤던 시험지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운 흔적들이 보이시죠. 100점이라고는 썼지만 실제 100점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처음에 단어를 몇 번 같이 읽고 나서 본 집에서 본 첫 시험인데요. 저희 아이가 이 시험을 보고 울었습니다. 10개 중에서 3개 맞았거든요. 반타작도 못했죠. 저희 아이가 처음에는 다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니까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바로 시험을 보겠다고 했고 내심 저도 기대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두둥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거의 아무렇지도 않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이가 다 아는 단어들이거든요. 써내지는 못하지만 일상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고 가끔 못 읽는 단어도 섞여 있지만 철자는 뭐 연습하면 되니까요. 제가 아이한테 가장 자주 했던 속담이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본 영어 속담이죠. 굉장히 자주 말해주고요. 또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Try, try, try again 이건 영어권에서 아주 유명한 명언, 명꾼인데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자주 하는데요. A good girl never gives up 피터 래빗에 나온 대사를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원래는 A good rabbit never gives up 해서 피터 래빗이 항상 뭔가 도전할 때 포기하지 않아 이러면서 하는 대사인데요. 이런 말들을 써주면서 아이를 격려하고 계속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집에서 본 첫 시험에서는 3개만 맞았던 비니가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만점을 맞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즐겁게 했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집에서 단어 시험을 봐야겠다 하시면 주당 단어 할당 개수를 정하세요. 저희 아이는 매주 10개를 봅니다. 이건 학원의 원칙이니까 제 생각엔 조금 많은 듯한데 따라야죠. 기관에 넣어놨으니 그렇지만 절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한국 나이 6세 아이한테 이 정도면 충분하고 5개를 맨 처음에 봤었는데요. 5개 정도일 때는 정말 가뿐하고 즐거웠는데 10개 정도가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대개서 일주일에 5개 정도면 아주 즐겁게 하실 수 있을 듯해요. 매일 하나 정도 하는 것이죠. 10개라면 약간은 도전적인 기분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단어들의 뜻을 알아야겠죠.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아마 책에서 배운 내용일 것입니다. 집에서 단어를 선정하신다면 읽고 있는 책에서 단어를 뽑으세요. 초등 800단원이 1000단원이 이런 것 아니고요. 맥락과 함께 아이가 봤던, 읽었던 단어가 제일 좋습니다. 저희 아이는 스펠링 테스트를 볼 때 거의 다 뜻은 아는 단어였어요. 이래서 인풋이 중요한 것이죠. 단어를 접해서 써내야 하는데 뜻도 외우고 스펠링도 외워야 하는 것은 이중고, 삼중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음성 언어로 알고 있다면 단어는 그냥 써보는 것 그것일 뿐인 것이죠. 저는 이때도 최소한 이렇게 예문과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별도로 vocabulary 단어를 선정하신다면 꼭 맥락이 있는, 그러니까 독해지문이나 리스닝이나 단어와 함께 나오는 예문이 풍부한 뭐 쉽게 말하자면 독해집 같은 거죠. 그런 단어장으로 단어를 외우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의 단어목록도 보시면 이렇게 그림과 예문이 있죠. 유치원에서 단어만 줬다면 제가 아마 항의까지는 아니어도 요구했을 것 같아요. 문장을 달라고요. 이렇게 알아서 문장하고 그림도 주셨죠. 뜻을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 하더라도 꼭 맥락 속에서 단어를 외우게 해주세요. 아무리 급하게 암기한다고 해도 정말 늘 모레 수능 영단어, 내신시험 이런 거 볼 거 아니라면 영어, 한글, 뜻 이렇게만 있는 단어 암기장을 사용해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아 글쎄요. 정말 휘발성입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초등 시절에는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최소한 그림과 예문이 있는 단어장을 이용해서 단어를 외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본 준비는 끝났습니다. 학습량을 정했고 교재를 정했죠. 이제 어떻게 학습하는 것인지 학습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단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워크시트가 도움이 되는데요. 꼭 이런 시트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크리스트처럼 학습 순서를 빠뜨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릿속에 이런 플로우가 이미 있다면 굳이 워크시트는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시트들은 사실 영미권에서는 아주 흔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런 시트들을 약간 가공한 것입니다. 국내물에서는 상대적으로 보기 어렵죠. 이것은 아주 쉬운 수준, 그러니까 저희 아이처럼 막 스펠링쿠즈를 보기 시작한 아이들한테 적합한 시트고요. 더 고급 레벨에 해당하는 것은 차차 공유하도록 할게요.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원하시는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워크시트를 보시면 섹션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림, 그리고 아래에는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심플하죠? 첫 번째 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칸에서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철자를 쓰고 아래에는 조그맣게 음절 구분을 해줍니다. 이 파트는 부모님이 해주시면 좋죠. winter, winter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음절 구분을 해놓으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파닉스 지식을 불러오기가 좋습니다. winter이라고 할 때는 구조가 잘 보이지 않아서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음절로 구분해놓으면 각각 이름절이 되기 때문에 파닉스 규칙을 잘 적용할 수가 있죠. 물론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다 적용이 됩니다. win 하면 이기다라는 뜻으로 이미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죠. 그러면 ter만 해결하면 됩니다. 글자 t는 the letter t says to 이렇게 한 번만 상기시켜주면 끝나죠. the letter t says to 처럼 부모님이랑 아이가 철자를 소리내는 티철톡 이런 영어 표현들을 하나 정도는 입에 붙이고 계시면 좋습니다. letter t says to 비니의 44개 영상을 봤다면 아마 자동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아이는 음소인식이 대체로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끝 나는 것이죠. 음가를 아는 것이 이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파닉스 이론 강의에서 음가를 엄청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스펠링 단계에서 또 보캐블러리 단계에서 음가를 아는 것은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t를 보자마자 t라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면 철자를 외우는 것이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발음만 해보면 되니까요. 천천히 발음해 보면서 음가에 맞는 철자를 생각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r가 남았네요. 저희 아이는 차크 윈터를 이렇게 썼어요. 윈터 철자 패턴을 볼 때 역시 음소인식이 잘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틀렸는데 칭찬했어요. 프리스쿨러였다면 만점입니다. 실제로 영미권에서 만점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데 저희 아이는 이제 k 후반부죠. 지원을 대비해야 하는 영어 유치원 2년차입니다. 영어 유치원 2년차에서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0점이죠. er은 파닉스 규칙에 해당할까요? 맞습니다. 해당됩니다. r 컨트롤드라는 것인데요. 파닉스 후반부에 배웁니다. 스마트 파닉스 같은 책에서 다섯 번째 권에 나오죠. 스마트 파닉스 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한국에서 출판된 대부분의 책에서 아마 마지막 권쯤에 나올 겁니다. 이 파트는요. 알 컨트롤드 바워른 가르쳐보면 아이들이 마구마구 혼동해요. 심하게 말하면 가르쳐도 모르고 안 가르쳐도 모릅니다. 그래서 파닉스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말을 백업해 주기도 하죠. 그렇지만 확률상 가르쳐 놓으면 조금 낫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저희 아이는 아직 알 컨트롤드라는 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규칙이라고 말해주고 er 이렇게 나오면 er이라고 발음해줘 라고 알려줍니다. 보통 단어 끝에 이렇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가 알만한 다른 단어를 예로 들어주기도 합니다. 규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쓰던 것이 winter 이라고 제대로 쓰게 되는 것이죠. 주의하실 점은 한 번 가르친다고 바로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욱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몇 번 더 반복하겠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시죠. 부모님이 욱하는 순간 공든탑이 와르르 입니다. 저도 조심하고 있는데요. 아 부모노릇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절로 이렇게 불리한 곳에는요. 언덜라인을 해줍니다. 밑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것이죠. 이거는 제 고유한 방법인데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모두 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시켰냐면 바로 강세입니다. 이 파트 winter 이 아니라 winter 이라고 발음하는 것이죠. 영어 강세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는 강세가 매우 중요한 언어예요. 강세를 잘못 발음하면 뜻이 와전되기도 합니다. 저도 강세를 잘못해서 집에 못 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이것은 저의 흑역사 나중에 더 친해지면 제 흑역사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강세는 매우 중요하다. 의식적으로라도 강조해서 말해본다 입니다. 영어는 스트레스 타임드 랭그이지라고 해요. 리듬과 강세가 매우 중요한 언어이죠. 그래서 파닉스 단계부터도 이렇게 박수치기나 박수치기나 도구를 이용해서 음절과 강세를 입에 붙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강세에 맞춰서 입에 붙도록 해주세요. 첫 번째 칸을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칸은 철자를 쓰는 것이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일단 뜻을 알고 있어야 그릴 수 있겠죠. 확인하는 용도이고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 손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표현력도 좋아지고요.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죠. 영미권의 이러한 올가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은 그림 그리기가 꼭 들어있습니다. 뭐 굳이 이론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그림 그리기는 즐겁죠. 저희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아이가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아이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림 그리기를 하면 단어가 굉장히 살갑게 느껴집니다. 단어들을 외우고 나면 한동안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보고 이렇게 그리면서 놀더라고요. 바로 정이 붙은 것입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렇게 벽에다 막 붙여놨는데요. 엉터리지만 이렇게 문장도 썼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이고 리틀 키튼 그린 것인데요. 아이가 자신만의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렇게 두 개의 예문 파트가 나오는데요.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써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죠. 단어장을 갖고 있다면 단어장의 문장을 쓰는 것이죠. 교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유치원에서 문장을 주니까 그런 걸 쓰면 되겠죠. 직접 쓰는 건 누가 하나요? 아이가 힘들어 한다면 부모님이 써주세요. 그리고 그 단어 부분을 동그라미 치거나 언덜라인 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맥락에서 그 단어가 쓰이는지 예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노동력까지를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쓸 수 있다면 쓰게 하면 됩니다. 좀 엉터리로 쓰더라도 격려해 주세요. 오늘의 목표는 단어니까요. 이런 문장은 아이가 철자 시험을 볼 때마다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외울 정도가 되게 해주세요. 쓰는 것은 엄마가 쓰지만 아이가 음성 언어로 외울 수 있는 정도로 정말 달달 외우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많이 노출시켜서 외우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칸에는 아이랑 더 해보고 싶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지어서 말해도 좋고요. 평소에 자주 했던 말이나 또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것 다른 책에서 봤던 것도 좋습니다. 첫날 생각이 안 난다면 나중에 채워 넣어도 됩니다. 사전을 찾으면서 그림책을 보면서 해당 단어가 들어간 마음에 드는 문장을 만나면 써보는 것이죠. 이것도 부모님이 써주셔도 좋겠죠. 아이가 쓸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고요. 이 단어장에서 뭔가를 외워야 한다면 그것은 문장입니다. 단어철자를 W, I, N, D, E, R 이렇게 외우는 것은 아니고요.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을 자주 노출시켜서 외우도록 해주세요. 뭔가를 하나 달달 외우게 한다면 문장을 외워야 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랑 저희 아이가 써본 문장인데요. Winter is over. Wake up, bear. 이 문장은 바로 이 책에서 왔습니다. 이런 책들을 같이 보면서 bear에 대해서 더 친근감을 갖도록 해주고 있죠. 이런 단어 워크시트에서 단어 하나당 최소한 두 개의 문장을 노출하게 됩니다.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외우는 겁니다. 저희 아이는 selfish이나 greedy 같은 단어들을 알고 있는데요. 물론 쓸 줄은 모릅니다. 저희 아이는 Pick the pug라는 책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알게 되었어요. greedy, selfish.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운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selfish하고 greedy한 Pick the pug을 만나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이 단어들을 시험 본 적은 없지만 아마 몇 번 가볍게 연습시키면 나중에 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성 언어로 먼저 들어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성 언어가 얼마나 많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지 그 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음성 언어가 기반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 활동들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최소한 어렵지는 않아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책을 읽고 예문을 뽑고 자주 말하면서 그것들을 외워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selfish이나 greedy 같이요. 이렇게 해서 외운 단어는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단어뜻, 단어뜻 이렇게만 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싹 다 있습니다. 빠른 것 같지만 느린 방법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맥락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은 느린 듯하지만 빠른 길입니다. greedy 하면 이 우스꽝스러웠던 pick the pug가 생각나기 때문에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 이렇게 워크시트를 한 장 하려면 혹은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정도면 재미나게 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성실한 거죠. 이론적인 면도 고려하면서 한국적인 시험 대비 전략도 해주는 거니까 쉽지는 않지만 해볼 만한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매일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몰아서 2, 3일 정도로 하는데요. 아이가 대체로 다 아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또 사이트월드 같은 것도 많이 껴 있으니까요. 유치원에서 준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희끼리 또 문장을 말하면서 놀기도 합니다. 그림도 그려보고 저도 요즘 새삼스럽게 놀라고 있는 것이 단어 스펠링 테스트가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이었나 하는 겁니다. 사실 학원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힘드세요. 물론 수업 중에 저도 학원을 할 때 비슷한 활동을 아이들하고 하기는 했지만 단어 10개, 30개 이런 거를 하고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수업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데 집에서는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씩 하다가 아예 상태 봐가면서 양을 늘려도 되죠. 일주일에 한두 개씩만 해도 단어가 꽤 쌓일 거예요. 이런 워크시트를 한동안 하고 나면 안정화가 될 텐데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좀 더 칸을 세분화해서 뭐 part of speech 품사라고 하죠. 품사도 표시해보고 동의어, 반의어도 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 수준에 맞게 어휘 어크시트를 조금씩 바꿔주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영미권에는 이런 좋은 학습자료들이 널려 있습니다. 제가 가져다가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가공해서 알려드릴게요. 끝으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아이한테 글을 쓰게 할 때는 처음에는 아이패드나 이런 보드처럼 미끄러지듯 슥슥 쓰여지는 것 이런 보드에 쓰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백지 노트 그 다음에 이렇게 칸이 크게 되어 있는 삼선, 사선 노트 그리고 비로소 이런 삼선 노트에 쓰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은 뭐 그냥 이런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죠. 제가 저희 아이를 영원시원에 넣어놓고 사실 숙제를 그렇게 열심히 봐주는 편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좀 바빠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6세 후반은 저도 마음을 좀 고쳐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 7세는 온통 시험의 향연입니다. 줄을 세우죠. 아주 다각적으로요. 북 퀴즈를 보고 스펠링 테스트도 아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중무장을 한다 해도 한국적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엄마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아이가 못해도 정말 괜찮은데 어쨌든 기관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기관의 커리큘럼을 적당히 따라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아이 스스로 뒤쳐지는 느낌이 들면 당사자가 스스로 위축되기 때문에 그건 좀 피하려고 합니다. 단어를 하루에 하나씩 외운다면요. 1년에 300개쯤 외우게 될 겁니다. 10년이면 3천 단어를 알게 되겠죠. 3천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제 임계량 강의를 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90%가 넘는 어휘량입니다. 6살에 시작하면 16살에 끝나는데요. 3천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 중학교 때 정도면 수능 수준이 가뿐해지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것이고요. 16살 때 우리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 정말 호기심이 왕성한 16살 때 자신이 원하는 언어로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영어로 마음대로 읽고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이것은 미국 K레벨 아이들이 보는 스펠링 책들인데요. 파닉스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공수업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출판사 연구원 원장님 바일링골 등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던 전공 토론 수업이었는데요. 당시 우리 토론 주제는 영어 실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뭘까 였어요. 열정적인 토론이 있었고 결론은 결국 어휘였습니다. 단어를 잡으면 문장 구조고 뭐고 다 된다. 그날의 토론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는데 생각해 볼만은 하죠. 저도 실제로 제 아이를 관찰해보면 일찍 영상과 책으로 음원 노출을 했더니 가장 좋은 점은 어휘의 발달이 제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이에요. 말하기를 좀 편하게 좀 쉽게 하려고 일찍 노출을 했는데 사실 진짜 소득은 어휘라고 보입니다. 오늘도 결론은 인풋을 잘하자 인데요. 오늘은 스펠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교육관과 또 기관에서의 커리큘럼 사이에서 적절히 타협하고 있는 요즘 스펠링 테스트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잘 타협된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론 강의가 이제 겨우 파닉스 하고 있는데 이론편 보캐블러리는 언제 할 수 있을지 보캐블러리도 이론을 조금만 아시면 쉬워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음 어쨌든 멈추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제 채널에 선생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해 주시면 서로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켜보시는 일반 학부모님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땡큐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